아이씨! 내가 여자를 때리는 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. 그날 밤 경술했던 네 행동을 반성하라는 의미로 말이야. 이 시발 새끼야. 나 이 시발 새끼야! 아이, 흑감이. 그만하고 가. 그만요! 저거 봐, 저거 봐. 저거 봐, 저거 봐. 괜찮아요? 여기서 그만요. 싫은데. 지영이는 아무 죄가 없어. 지영이는 건드리지 마라. 아, 이 새끼 마라 씨. 내가 이렇게 부탁을 얻게. 지영이는 그대로 보내주라. 제발 부탁한다, 경태야. 내게는 부탁으로 안 들리고. 뭐 한판 붙장 경고로 들린다. 경태야. 경태야. 야, 네가 여긴 왜 온 거야? 그날... 미안했어. 뭐가. 진심이냐? 차라리 내가 맞을 테니 깨. 지영이는 그대로 보내주라. 제발 부탁을 얻게. 오늘 선하가 니들 살린 거야. 알겠냐? 고맙다. 고맙다, 경태야. 어이, 흑검이. 우리가 또 마주치면 그날은... 니 죽는 거야. 알겠냐? 히히히히 힝힛. 흐흑이힛. 흐흑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